첫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한 포인트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와 랠리 엄청난 랠리 속에서 게임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김나영 서브 득점 투올 주찬희 성공합니다 맞았어요 김나영 선수와 주찬희가 맞대기를 펼치면서 파이널까지 갔었는데요 넷팅을 이낸 김나영 경기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어 주찬희 시원한 그런 모습을 좀 안줘야 돼요 6대2입니다 아 걸렸어요 네 이렇게 주찬희 네 그렇죠 6대3 야 김나영 연속 포인트 2개 4대6 4대6 아 김나영 멀리 보내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상대공이 또 빨리 넘어오기 때문에 더 높아버리면 더 범실이 나올 수가 있죠 아 잘했습니다 네 김나영 8대5 8대5 자 주찬희 네 코스가 더 정확해야 되고요 네 자 김나영 몰아붙입니다 살아있어요 아 맞받아 쳤던 주찬희였습니다 공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찬희의 게임 포인트로 첫번째 게임 끝냅니다 11대5 주찬희 김나영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김나영 물러서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나영이 자 주찬희 다시 갑니다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지금 김나영 상대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네트 걸렸어요 야 김나영 다시 갑니다 김나영이 앞서 있습니다 2대4 네트 맞고 나가는 주찬희의 백핸드 자 김나영 네 주찬희 이대호 떴어요 그러나 넘기지 못합니다 자 뜯긴 했는데 이게요 그렇죠 이 스코어에서 뒤로 가면 안됩니다 김나영 선수 하던대로 자 그러나 주찬희의 서브가 강합니다 네 다시 주찬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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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본인 서브 탈로가 있겠습니다 네 김나영 자 본인 서브 탈로 승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하하하하 서브로 이어집니다 5대9 자 김나영 자 김나영 버텨내지 못하네요 자 리시브부터 컨트롤이 기가 막혔습니다 리발에 걸립니다 나갑니다 주찬희의 포인트 플릭은 벗어나면 1대0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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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나영 벗어납니다 주찬희 연속 2포인트 0대2 나갔어요 4팀 맞고 나갔어요 0대3 고 주찬희 고 주찬희 좌우를 깊숙 네 4대0 주찬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김나영 기가 막힐 아 아 주찬희 네 아 아 네 한 포인트 만회하는 김나영 네 자 서브 득점 자 2점 차까지 본인의 서브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점수 차를 벌려야 됩니다 네 아 김나영 리시브를 잘 못했는데 6대3 아 김나영 또 나갔어요 그걸 못 눌렀습니다 그렇군요 아 아 이번에도 나갔어요 김나영 폴들에 대해서 컨트롤이 많이 좋아질텐데요 아 네 주찬희에게 또 일키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아 김나영 또 나갑니다 많이 사용하면서 네 득점을 내고 있습니다 김나영 한 포인트 만회 자 매치 포인트에서 김나영 아 걸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종이 蛇 아 이케 한글자막 by 한효정